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6평 일주일 남았습니다. 긴장감이 슬슬 올라갈 때가 됐고요. 특히나 N수생들은 정말 압박감이 느껴질 거고요. 작년 수능보다는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고3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남은 일주일을 내가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공부될지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평상시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제가 오늘같이 오늘이 내일같이 공부하면 6평이나 9평 성적에서 내 실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실력으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일주일의 시간이면 다른 건 몰라도요. 문제풀이감을 올릴 수는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내가 실전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 문제풀이 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10년 동안에 매해 학생들이 했던 잘못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현장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매해 듣는 말인데요.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6평 전날 제 강의예요. 선생님 저 조퇴할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면요. 집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라는 학생들이 정말 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6평 전날 집에 조금 일찍 가서 혹시 시간제구 문제 풀어보면 점수 올라가나요? 알죠?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6평 보기 전에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을 바로 전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3, 4일 전에, 2, 3일 전에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안 된다고 말은 안 할게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말로 문제 풀이감을 올릴까? 제가 답을 드리자면요. 해설 강의입니다. 1.3배속, 1.5배속으로 들으세요. 메가스터디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해설 강의 들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선생님들 얼굴 클릭한 다음에 맨쪽 메뉴 맨 밑에 가면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온라인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괜히 찍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수업이 다 녹아내진 게 바로 해설 강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선생님들도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해 주고 나서 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뭘 말씀하시죠? 유형별 접근법을 말씀을 하시고요. 아, 이거 빈칸이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또 답의 근거를 설명하고요. 자, 빈칸일 땐 이런 걸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 순서라면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해설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에 문제풀이를 해줍니다.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 실전에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이런 걸 전부 다 우리 해설 강의에서 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상처를 생각해 볼게요. 유평 볼 때요.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모든 단어 수거를 알 가능성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수식어구는요. 혹시라도 해석을 못해도 푸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풀다가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수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거야.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는 비유적 표현이나 생략적 구조가 있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옛날처럼 어제가 오늘이 내일같이 공부한 학생들 내가 해석 못한 문제 못 푼다는 의미로 접근할까요? 그러면 문제풀이는 못하겠죠. 뭐냐? 일주일 동안의 문제풀이감을 끝까지 올리는 방법은요. 제가 꼭 1배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1.2배속이나 1.3, 좀 빨리면 1.5배속까지 그런데 더 넘기시면 아마 힘들 거예요. 좀 빠르게 자기가 취약한 유형을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세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한 2회 정도 들으라고 꼭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았으면 예를 들면 이제 목요일 날이 6평이면 그 전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그래 내가 전체 일치 불일치 이런 건 안 들어도 되니까 내가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다. 아니면 이제 만약에 2등급이 5편 학생이라면 선생님 제가 어차피 빈칸 순서 삽입은 약하니까 대신에 제가 준킬로 문제까지 맞춰볼게요. 대입학 문제 풀 때 단어 수거 모르는 거 나오는 거 저도 알고요. 문장 해석이 안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아는데 답을 맞추고 싶습니다. 답의 근거 찾는 걸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설 강의를 도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한 전 토요일이나 한 금요일쯤에 한 해 정도 듣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쯤에 한 번 듣고요. 정말 도움받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6평 보기 바로 전에 쉬는 시간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런 유형 이렇게 풀어야지. 또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내가 혹시 단어 모르는 게 있다면 아 근데 그게 만약에 빈칸에 선제라면 솔직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본문에서 내가 혹시 단어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런 거를 리마인드 할 수도 있고요. 대비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공부가 문제풀이 공부에요. 시간제곱 문제 푸는 건요. 한 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했다고 성적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해설 강의는요. 내가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또 단어 모를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문장 해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전적으로 전부 다 해설 강의에 녹아져 있으니까 해설 강의 보시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이 클릭했다고 해서 조회수도 켜서 안됩니다. 클릭했다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처럼 조회수 껀다 얼마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한테 배포하는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찍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꼭 해설 강의 들으시면 엄청나게 도움받을 거고 제가 말하는 해설 강의는 사실 영어에 한정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과목도 정말 도움받아요. 그래서 6평 전에 과목별로요. 특히나 영어같은 경우에 물론 저는 제 것들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 것 듣는다고 무슨 포인트 쌓이는 거 없어요. 해설 강의를 정말 적어도 하나 아니면 두 회 정도 전체를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취약한 유형 또는 꼭 맞춰야 될 유형에 한해서 들으시면 아마 3회 정도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6평 전에 문제풀이 감 끝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 강의 꼭 도움받으셔서 여러분들 6평 때 감 유제에서 꼭 원하는 성적 나오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